너무 더워. 이거 큰일 났다. 너무 더워. 갈수록 더 더워지는 거죠. 점점 더워. 작년에도 더워지. 작년에는 진짜 열대야가 있었는데 올 여름에는 없어. 올 여름에는 없어? 잘 먹었어. 맞아. 선생님한테 내가 보니까 완전 자연식. 체질이 바뀌잖아. 지금 이걸 얼마나 했지? 그러면 바뀐 거야. 나도 이플로에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은. 아니, 그런데 진짜 비결이 뭐예요? 뭐예요? 운동은 많이 하죠, 운동. 운동, 운동. 그런데 운동은 몸매를 지키기 위해서보다 건강해지려고 해요. 맞아요. 최근에 여행 가셔서 비키니로 사진 찍으셨잖아요. 아, 놀라우신데요. 아니, 그건 찍은 게 아니라 우리끼리 재밌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간 거야. 나간 거예요. 아, 왜 그래? 아, 이거 김수미 선생님들 계시는구나. 우리 드라마를 같이 했던 팀이 여행 간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너무 너무 보이시는데. 아, 이거 확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말하면서 이제 거의 다 도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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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